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삐또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400만 명 이상 정도의 여러분들 한국의 주식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얼마나 여러분들 선전해 주냐에 따라서 470만 명의 자산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삼성은 상당히 이런 특별한 회사입니다. 저는 2000년부터 시작해가 2000년 전이죠. 1990년부터 시작해서 2010 그게 터지기 전 코로나 사태가 터지지 않고 삼성의 강의를 참 많이 다닌 사람이고 저 자신이 경력의 처음을 기업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거나 삼성을 이해를 하는 쪽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회사입니다. 한국인이 만들어내기에는 너무나 힘든 정도의 회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이라는 그런 삼성그룹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한국인이 만들기에는 좀 어려운 회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나 걱정도 많았죠. 위계질서가 명확하고 상명하보기에는 강하고 그런 조직이었기 때문에 관료화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조직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나온 겁니다. 삼성 내부자가 폭로를 한 겁니다. 삼성 위기는 그냥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내부자들은 다 아는 문제를 발설한 겁니다. 과거에 삼성 같았으면 언론을 굉장히 요리하는 능력이 탁월하고 그걸 중시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삼성 내부의 어두운 면을 폭로하는 것을 막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못 막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관리의 삼성이 상당히 문제가 지금 있기는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나라도 그렇고 회사도 잘 나갈 때 참 잘해야 됩니다. 삐끗해 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면 그때 고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습니다. 나라도 그렇고 회사도 그런 겁니다. 잘 나갈 때 지도자가 키를 잘 잡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다른 유튜브 방송과 달리 이런 류의 방송을 많이 하는 이유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젊은 날 경제학을 했기 때문에 나라 전체를 보는 시각을 항상 여러분 가지고 모든 사물을 보는 겁니다. 경량을 한 사람이라면 경제학을 한 사람이 많이 다르죠. 사물을 보는 그게 평생갑니다. 삼성이 문제가 여러분 있다는 것을 폭로가 나왔는데 저는 여러분들 오랫동안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 내부자 폭로를 보고 그냥 파노라마처럼 삼성이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가 머릿속이 그냥 1, 2, 3, 4가 그대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걸 오늘 고스란히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 정신 못 차리면 그냥 골로 갑니다. 열기 보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1990년대 초반에 나왔던 시오노나나미의 로마인약 15권 그게 로마인약의 12번째에 위기로 치닫는 로마제국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로마가 이러면 저물 때 시오노나미의 12권이 나왔는데 그 글에 이게 나옵니다. 세월이 이러면 20년이 넘었는데 이걸 어제 일처럼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암기력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기억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장을 기억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본인의 폐부에 와닿았다는 문장입니다. 지도자는 좋은 시절을 최대한 오래 연장하기 위해서라도 냉철하고 세심하게 키를 잡아야 된다. 어쨌든 배내버린 뒤에 그것을 원래 상태도 되돌린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제국이든 나라든 삼성이든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냥 궤도를 이탈하게 되면 원위치 시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저는 항상 이런 여러분들 긴장감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냥 사람이 삐끗하게 되면 개인도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그냥 망해버리는 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 시오노나나미의 통찰이란 것은 로마사 전편에 대한 글을 여러분들 하면서 소위 흥망승세라는 것을 냉철하게 본 사람인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자기 본질에 바탕을 둔 행위를 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지는 법이다.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본질까지 바꾼 결과 심각한 위기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똑같은 이야기는 뭡니까?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본질까지 바꾼 결과 심각한 위기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삼성맨들은 자신들의 본질까지 바꾼 결과 심각한 위기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 메시지를 내가 전하고 싶은 겁니다. 삼성을 비하하거나 이렇게 할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아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일어서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데 한 번 넘어지면 이제 못 일어선다 이야기죠. 그 길로 한국인들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 길로 삼성이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20년 반도체 맨이 말하는 삼성전자 위기론. 이걸 동화와 다룬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인 겁니다. 아마 이 파장이 클 거예요. 어느 놈이 이렇게 발설했나 이렇게 나올 겁니다. 삼성이 이걸 통제를 못한 겁니다. 온라인판이 없을 때는 조간 나오기 전에 이런들 저녁에 막았겠죠. 이런 기사는. 이걸 못 막은 겁니다. 이 한 에란 기자가 특종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보통 신문사가 이러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돈줄을 삼성이 지고 있으니까 광고주니까 어마어마한 광고주니까 이런 기사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나올 수 없는 기사가 나온 겁니다. 나올 수 없는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3부로 이런 편성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년 엔지니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한 이야기 아닙니다. 상상했던 이야기고 좀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삼성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 여러분들 공박사가 요즘에 부쩍 삼성전자를 많이 하나 470만 명이 주식을 갖고 있고 한국의 이런 gdp 20%를 차지하는 이런 기업인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광고주인 겁니다. 삼성을 비하하거나 삼성의 내부 폭로를 여러분들 언론이 다룰 수 없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힘이 있는 여러분 한국 사회에 힘 있는 조직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엔지니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칸막이가 많은 회사라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개인 의견입니다. 개인 의견인데 저는 엄청나게 심각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죠. 이게 처음 온 것은 리스크를 감당 안 하는 조직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직이 관료화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확실한 거 왜 안 한다는 겁니다. 엔지니어가 여러분들 현장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저는 그냥 여러분들 CT 촬영을 보는 것 같거든요. 의사들이 CT 촬영 여러분들 결과를 보고 병을 진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동아일보 이름 20년 차 삼성 반도체 부분에 엔지니어가 여러분들 한 이야기를 듣고 CT 촬영하고 똑같은 겁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조직 문화를 고치겠다면 전영현 DS 본부장이 삼성 반도체 본부장이 강조하는 것이 현장에 치열한 토론 문화 재건입니다. 토론 문화라는 게 뭡니까? 원래 삼성전자 반도체 치열한 토론 문화라는 게 있었는데 사라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20년 차 엔지니어가 이야기합니다. 2010년 초반 무렵에 있었습니다. 2010년 초반 무렵에 토론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십몇 년 흘른 겁니다. 그 사이 조직이 어마어마하게 망가진 겁니다. 그때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면 그걸 놓고 다 함께 가설을 세워서 이런 테스트 결과들이 가설과 어긋나지 않다면서 다른 가설을 얘기하고 이렇게 서로 치열하게 의견을 나눴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그럼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삼성이 십 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바뀐 겁니다. 여러분 삼성이 삼성주가라기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내부 문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20년 차 엔지니어입니다. 잘 안 됩니다. 변화를 주지 않고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실무자가 의견을 내면 그래도 검토해보고 위로 올라가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패를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어려운 새로운 것은 아예 시도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반대로 실패하지 않기 위해 선택과 집중 없이 세상이 얘기하는 기술 트렌드는 일단 다 시도합니다. 괜히 어느 것을 하나 빼놨다가 경쟁사가 그걸로 뜨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 엔지니어가 한 이야기를 담당 기자가 한 예진 기자가 받아가지고 정리를 했으니까 세시한 부분을 빠져서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저는 이 문장 보고 머릿속에 뭡니까? 예상했던 대로 삼성전자 내부가 어마어마하게 관료화되어 있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오늘 이 방송 보시고 혹시 여러분들 요즘에 삼성전자 너무 깝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주류 언론사가 삼성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하기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삼성이 보통의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언론들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인 겁니다.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거 안 하는 겁니다. 확실한 거 외에는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한 지가 10년이 넘었다는 거잖아요. 이런 상태인 겁니다. 잘못하면 노키아 꼴 날 수 있는 거죠. 저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야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글 보고 있게 그냥 어마어마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헌오현 전 반도체 부문장은 선택과 집중을 하는 편이었습니다. 직원들이 건강에 신경 써야 된다면서 스마트 워크를 강조했고 그런데 후임 김기낭 전 본부장은 마이크로 매니저먼트 스타일이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참석한 토요 주간회의가 생기더니 일주일 해내 보고용 회의를 하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요즘 얘기지는 hbm 고대역북 매물이 철수 결정도 그때 이루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여러분들 치유용을 여러분들 휘두를 때 회사가 엄청나게 망가진 겁니다. 권오현 부회장하고 김기남 부회장이 여러분들 자리 잡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또 어마어마하게 돈 챙겨서 다 잘 살고 있을 겁니다. 조직이 그냥 회의용 조직이 대부분인가. 지나치게 비관적인 이야기다 하겠지만 저는 우리 사회가 여러분들 이 20년 차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의 엔지니어 이야기를 얼마나 이런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 내내 보고용 회의를 하는 회의가 생겼고 그때 고대역북 매물이 철수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때 뭡니까 무슨 초격차니 뭐 이렇게가 떠들고 잘난 채 했지 않습니까 초격차가 뭐니 삼성 초격차 이미 절정에서 내려오는데 뭡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초격차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오너가 똑똑하지 못하면 그냥 바로 회사가 망하는 겁니다. 한국은 미국 기업하고 달리 오너가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리고 감시감독이나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그냥 밑에 사람들이 다 해먹는 겁니다.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망가진 겁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기자가 묻습니다. 한예진 기자가. 고대역북 매물이가 당시에 별로 돈 되는 게 아니라서 그랬습니까 20년 차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의 엔지니어 답입니다. 고대역북 매물이 hbm은 d램을 차곡차곡 쌓는 겁니다. 당시에 d램 쪽 입김이 셌기 때문에 우리는 d램 기술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금방진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든 나라든 조직이든 간에 헌벌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좋은 것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정신을 잃어버리면 그냥 내려가는 겁니다. 집중을 잘해서 d램을 잘 만들면 되지 뭘 하려고 쌓고 있냐 쌓는 게 쉬운 일도 아닌데라는 식이었습니다. 금방이 하늘을 찌른 겁니다. 이때 이런 초격차가 나온 겁니다. 초격차 영원히 삼성이 이긴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이미 초격자를 외칠 때 내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내려가는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뭔가 아니 개인투자자하고 국민연금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삼성이 어마어마하게 관료화됐고 그 시간이 상당히 흐른 겁니다. 2010년대부터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쌓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고대 역풍 메모리 벨커가 그냥 우리가 d램 잘 만드니까 쌓는 것도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금방 지면 망하는 것 외에는 딴 게 없는 겁니다. 제 입에서 자주 뭡니까 인간적 겸손과 지적 겸손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완장 찼다고 이런 폼 잡고 뭡니까 자리 높다고 폼 잡으면 그냥 회사가 골로 가는 겁니다. 딴 게 없는 겁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이런 동아일보 여러분들 삼성전자 이런 ds 부분의 20년차 엔지니어 여러분들 인터뷰는 주옥 같은 인터뷰인 겁니다. 저는 그냥 그 인투명 보고 뭡니까 그냥 삼성전자 삼성전자 들어가지 하면 일 안 했지만 머릿속이 확 다 그려지는 겁니다. 아무도 뭡니까 위험한 거 안 하는 겁니다.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 대리인 문제가 전형적으로 발생한 겁니다. 봉급받는 여러분들 고위직들이 있는 동안 잘 챙겨 먹고 다 나가면 나가면 그만인 겁니다. 회사에 골로 가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주인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들 감시감독을 못하게 되면 대리인들이 다 헤쳐먹는 겁니다. 그게 삼성에서 내가 본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한예진 기자가 한예진 기자 맞죠. 한예진 기자가 한애란 기자네. 한애란 기자가 묻습니다. 쌓는 기술이 어렵다고 하더라. 또 파운드링 패키징 기술도 대만 반도체 tsmc와 차이가 많이 난다던데 어떻습니까 20년차 엔지니어가 제가 입사하던 초기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패키징을 잘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웃소싱 되기 시작했습니다. 내부에서 하지 않고 외부에 맡기는 겁니다. 납품업체들아. 그러다 보니까 최신 패키징 기술에 뒤터지게 됐습니다. 요즘은 기본 패키지뿐만 아니라 pi 파워 인테그리티 전원 무결성 si 시스템 인테그리티 신호 무결성이 중요한데 그런 전문가도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기술력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엔지니어 입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삼성전자 내부에 기술력이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있고 내부 축적이 안 됐고 인력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에란 기자가 좀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원래 잘하던 걸 계속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걸 놓친 듯 하네요. 엔지니어 말씀이 실패하더라도 미래를 준비했어야 됩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팔고 있는 것이 항상 잘 팔리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비즈니스라는 것이 큰 비즈니스는 작은 비즈니스 간에 판돈을 놓고 노르마하는 것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회사 규모가 커지면 판돈이 계속 커지는 겁니다. 판돈이 커질 때마다 리스크가 커지는 겁니다. 하나하나를 다 잘해야 되는 거죠. 지금 잘 팔린 게 다음에 팔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세상사의 이치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먹거리가 돼서 돈이 벌리면 그걸 가지고 다음에 어디에 재투자를 해서 다음 먹거리를 못 만들면 그나마 나라가 가는 거고 회사가 가는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만들어 파는 게 다 잘 팔릴 거다 이렇게 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지금 팔리는 것은 다음에 안 팔린다 이야기죠. 그런 절박함이 없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미래를 제대로 준비를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maa를 제대로 해가 여러분들 회사를 키웠습니까 아니면 패키징 분야를 여러분들 투자를 해가 제대로 수익을 올렸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여러분들 d램 잘 맞는 거 빼고 한 게 별로 없는 겁니다. 정체가 돼 버린 거 회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외발 자전거 타기와 마찬가지 돼서 계속 페달을 밟아야 되는 겁니다. 정신도 이완되고 회사도 관료화되고 오나도 여러분도 왓지 안 하고 주인 대리인 문제에서 밑에 사람들 뭡니까 두둑한 연봉 챙겨 다 떠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인간이란 것은 본래 이기적이기 때문에 특히 한국에서는 오나가 이러면 시끄럽게 살아 있지 않으면 그냥 다 해먹는 겁니다. 미국 기업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인터뷰를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조직이 어마어마하게 관료화되어 있는 겁니다. 현장 사람들이 길을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회사에서 재무가 중요합니다. 삼성은 전통적으로 비서실의 재무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가지고 비리나 부패가 참 적은 거의 없는 회사입니다. 재무와 기술이 준행을 항상 잘 유지해야 되는 거죠. 재무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게 되면 회사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겠지만 성장 발전할 기회를 다 놓치는 거죠. 꼭 같은 일이 삼성에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대한민국 여러분 427만 명 정도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목소로 삼성전자에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삼성이 여러분들 어려워지게 되면 그냥 우리가 전부 다 여러분들 427만 명 여러분 자산이 그냥 초그라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죠. 전번에 경계영 전 본부장은 뭔가 의욕적으로 바꿔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삼성 반도체 부분의 20년차 엔지니어 이야기입니다. 경계영 전 본부장은 마이크로소프트를 벤치마킹하려고 했습니다. 교육을 더 많이 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노력을 했는데 그 당시 이미 성과가 그냥 추락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고대 역풍 맹물의 hbm으로 sk하이닉스는 날아가면서 이미 분위기가 사내 분위기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노조와의 교습에서 경계영 사장이 휴가 하나를 더 주기로 협상했는데 서초동에서 재무통들이 노하면서 노조는 파업하고 경계영 사장은 잘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중요한 문제 다 드러난 겁니다. 삼성 내부가 지금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기자가 묻습니다. 아니 서초가 뭡니까 삼성지원 tf 저희들은 흔히 hh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서초에 보고 올린다고 얘기할 때 그 서초는 hh입니다. 반도체 사업을 총괄한 부문장이 결정할 수 없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무통들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재무팀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회사의 비리를 방지하고 회사의 여러분들 존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나 재무통이 압도적인 여러분들 권력을 지게 되면 사달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나 해장이란 사람은 재무와 기술사의 희묘한 균형이 유지될 대로 권력관리를 어마어마하게 잘해야 되는 거죠. 삼성이란 조직은 회사지만 그냥 권력체입니다. 권력 상인은 다 권력 여러분들 투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균형을 유지하는 책무가 누군가 하니까 바로 이근 회장은 그걸 참 잘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재무통도 살려주면서 기술도 살려줘가 여러분들 그 균형이 잘 유지되도록 그렇게 해서 삼성을 이렇게 키운 거죠. 여기서 뭔가 하니까 권력추가 완전히 재무 쪽으로 휩쓸렸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이건 뭐 이재용 회장이 큰 책임이 큰 거죠. 한쪽이 너무나 의존한 겁니다. 한 에란 기자가 그래 삼성전자는 기술보다 재무나 법무 쪽이 더 힘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20년 차 엔지니어입니다. 애플이 2019년에 아이폰에 삼성전자 모뎀을 넣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 시스템 LSI 사장은 하고 싶어 했지만 서초에서 노했습니다. 아이폰은 갤럭시의 경쟁자인데 거기에 팔면 아이폰 경쟁력이 좋아질 거라고 본 겁니다. 그때 공급했으면 우리가 퀄컴을 잡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냥 삼성은 재무 부분이 전통적으로 심히 센 조직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걸 보게 되면 현장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가 노력하더라도 위에서 노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생각하면 세상 만사가 다 오를 때가 있고 내릴 때가 있고 흥망승세한 것이 다 자연계를 관통하는 법칙이니까 설파할 필요는 없지만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주식을 가진 사람이 470만 명이 되고 국민연금이 어마어마한 돈을 삼성전자 이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가라앉게 되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거죠. 최종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의 기술무지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여러분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기술을 아주 정확하게 개뚫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럼 재무통들이 기술을 공부했으면 기술자처럼 이해를 하려고 하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재무통들은 그냥 숫자만 볼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대로 나온 겁니다. 현장과 떨어진 완장찬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결정을 서총에 있는 재무팀인 HH가 한다고 직원들은 보고 있습니까? 20년 차 엔지니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고서를 쓸 때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겠어라는 지시가 떨어집니다. 고등학생도 아니고 초등학생 수준의 기술 지식을 가진 경영진이 결정하는 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삼성의 최고 권력은 재무팀의 수장이 지고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현장과 완전히 유리된 결정이 내려지는 겁니다. 재무통들이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하지 않고 재무통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수준에 맞게끔 보고서를 써서 올리라 이야기인 겁니다. 이 간단한 여러분들의 엔지니어의 여러분들 고백에 저는 삼성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왜 지금 문제가 발생해 있고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이러면 가게 되고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냥 머릿속이 뭡니까? 그냥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겁니다.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완장 찬 겁니다. 그리고 현장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전혀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자르는 겁니다. 돈 안 돼. 이거 안 돼. 신사업 안 돼. 왜? 내가 여러분들 뭡니까? 그냥 완장 차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뭡니까? 그냥 내 수준에 맞춰.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만 삼성이라는 회사가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뭡니까? 그냥 샘플이다. 똑같지 않습니까? 한 내란 기자가 답답해 가지고 아니 반도체 엔지니어가 초등학생 수준으로 내부 보고서를 쓴다고요? 서초에 있는 hh 재무팀들을 이해 시키기 위해서 초등생 수준으로 올린다고요? 그래서 기술 용어를 최대한 쓰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도저히 안 돼서 기술 용어를 써야 되면 그걸 쉽게 풀어서 밑에다 써줍니다. 이게 지금 삼성전자의 상황인 겁니다. 주가 좀 회복되면 팔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거 앞으로 앞에 안 보입니다. 8만 원 대 대개 사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지금 5만 원 대니까 좀 더 기다렸었다가 회복이 되면 10년 20년 앞을 보고 장기 투자할 만한 기업은 아닙니다. 한 내란 기자가 글 쓰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이런 기술자들이 초등생 수준으로 여러분들 초등생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써야 됩니까? 이렇게 그거 참 쉽지 않겠는데요? 엔지니어 이야기입니다. 결정을 위해서 내리기 때문에 보고 라인이 매우 길어졌습니다. 파트 그룹 팀 개발실 총괄 서초 이렇게 보고가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결정도 느리고 중간에 변형이 됩니다. 만약 실무진이 이 이런 10가지 리스크 가운데 8개에서 9개가 빨간색 이라는 보고를 올리면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빨간색을 좀 노란색으로 바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랑으로 바꿔서 한 번 더 보고가 올라가면 굳이 노란색으로 해야 돼 좀 파랗게 바꿀 수 있는 거 없어? 그리고 한 번 더 올라가게 하면 저거 하나를 꼭 노랗게 해야 돼? 너무 거슬린다. 조건을 좀 달아서 파랗게 한번 해봐. 제가 같으면 당장 여러분 회사 그만둡니다. 이 정도 되면.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야 이 대한민국에 쓸데없는 짓을 너무 많이 하구나. 회의는 왜 그렇게 많은지 이렇게 여러분들 진을 빼게 되면 누가 삼성전자에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보고서를 몇 번씩 올려가면 합니까? 하겠습니까? 그냥 김 빠지는 겁니다. 내 같으면 그냥 사표 내고는 뭡니까? 그냥 나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조직이 이를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래서 생산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여러분 죽을 쓰는 거고 그러니까 2030년 전부 다 미국 주식을 사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엔지니어는 특별한 일은 의도를 갖지 않고 그냥 본인이 하는 대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가슴이 멍멍해지는 겁니다. 우렸된 대로 삼성이 결국 관료화된 조직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도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동아일보에서 나온 한 에란 기자의 이 글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글입니다. 내가 여러분 삼성에 홍보실 여러분들 보스 같으면 옷 벗어야 될 정도의 사안인 겁니다. 과거에 삼성 같으면 이걸 여러분들 동아일보에 손을 써가 못 나오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 엎어지면 일어서기 힘듭니다. 변해버린 뒤에 그것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시오노 나나미가 불가능하다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어렵고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 겁니다. 팔만대 이름 회복되면 팔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감하게 추천합니다. 이 조직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